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2학년 도익의 이용재입니다. 자 오늘은요 문제풀이 전략 두번째 시간 part 5에서 정답을 고름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. 자 직접 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가 명사라는 품사를 보여주고 빈칸이 뚫렸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음과 같지 않을까요? 명사를 꾸미는 대표적인 품사가 형용사에요. 그래서 형용사 정답으로 고를까? 라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선택지에 이렇게 ing와 ed의 형태가 있는 전문 용어는 분사라고 하죠. 분사가 또 나머지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으면 이때부터 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. 왜냐하면 분사도 형용사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.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라는 얘기죠.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과정들이 일어나냐면 얘가 정답일까? 얘 한 33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ing가 정답인가? 얘도 정답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33% 그 다음에 ed, 얘도 분사니까 33%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. 100번을 읽어도? 아, 이거 어떻게 하지? 결국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 단어를 읽어보면서 내 느낌에 가장 좋은 어감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냥 한 단어를 고르시더라고요. 자, 바로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스킬이라는 건데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의 정답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? 이렇게 똑같은 확률로 나누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. 일반적인 케이스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가요? 명사 앞에 분사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까? 아무래도 형용사가 오는 게 일반적이겠죠.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퍼센트는 90으로 잡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명사 앞에 분사가 오는 경우는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죠. 그럼 여기를 10%로 잡아 내셔야 돼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10%에 해당되는 분사가 정답되는 얼마 안 되는 애들은 외워놓으시라는 거죠. 하지만 10%이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. 단어 개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. 그럼 외워놓고 이게 외워놓고 나오면 그냥 고르시면 돼요.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.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.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. 라고 할 때는 항상 rewarding time이라고 하거든요. 내가 외우는 곳에서 걸리면 바로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. 근데 내가 확실히 외웠다는 전제 하에 내가 외운 게 안 나왔어요? 그러면 형용사로 가시라는 거죠. 그러면 우리는 10을 외우고 100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. 언제까지 애매한 정답 선택지가 나왔을 때 50대 50으로 생각하셔서 정답률을 흐트러지시게 만들 거예요. 아니겠죠? 10과 90의 법칙을 이용해 보시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90%가 아니겠죠? ing가 나왔을 때 정답으로 출연했던 단어들과 또 분사 중에 과거 분사가 정답으로 출연됐던 단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. 단어들 중에서 remaining work, existing facility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? 근데 읽어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. remaining work, 남은 일, existing facility, 기존의 시설 이렇게 되겠죠? 근데 영어를 보고 한국어를 옮기는 것은 일단은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좀 반사작용으로 잘 나오는데 반대로 여러분 한국말을 보고 나서 영어로 옮기는 과정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? 그럼 이게 복습이 되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. 반대되는 의견 그러면 반대되는, 되는 Opposed 이렇게 나오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럼 안 되겠죠? 네.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두 번 정도 읽어보시다가 반대급부로 연습을 해 보세요. 그럼 되게 효과적입니다. 그리고 remaining work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남아있는 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오답으로 remained가 나오겠지? 그런 생각도 좀 중요합니다. 그렇죠? 네. 그래서 그 existing facility를 평소에 많이 보셨던 분은 existing customers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이제 그 형용사가 정답이 아닌 거예요. 그 다음에 challenging problem, 어려운 문제 challenging task, 어려운 업무 10% 외워놓은 거 보면 이게 나오면 정답을 고를 수 있겠죠. 그럼 그때는 형용사가 정답이 안 된다는 거죠.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예요. limited time, detailed information, 처음엔 읽으세요. finished product, 완제품. 그 다음에는 한국어 보고 완성된 제품. finished product, 마음속에서는 웃으면서 오답으로 피니싱이 나오겠지? 이렇게 한 번. 그렇죠? 네. 마치 출제자를 비아냥거리듯이. 그렇죠? ing 되실 거죠? 과거 분사 되실 거죠? 다 아는데. 이런 식으로. 그렇죠? 네. 그러면 제가 이제 위에서 보여드린 것 중에 distinguished candidate, 뛰어난 후보자를 외워놨어요. 그분이 distinguished figure를 못 고를 것 같아요? 당연히 모르겠죠. 그 다음에 limited time을 외웠던 사람이 limited resources를 못 고를 리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건 우리가 미리 학습을 하시라는 얘기고 밑에 있는 부분은 시험에 나왔을 때 빨리 정답을 골라낼 수 있도록 적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두시라는 얘기죠.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50 대 50이 아니라 90 대 10이다. 그럼 어떻게 된다? 10%를 외워놓자. 어떻게? 확실하게. 확실히 외우십시오. 그러면 100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이형재였습니다.